경찰이 하반신 마비가 있는 장애인 남성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오하이오주 데이턴시의 한 도로입니다. 흑인 남성 클리포드 오엔스비씨가 차를 운전해 나오자 돌연 경찰이 차량을 수색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약 범죄 의심 현장에서 차를 타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엔스비씨는 나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내릴 수가 없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오엔스비씨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는 것도 모자라 경찰은 수갑까지 채워 질질 끌고 차에 태워 연행을 갑니다. 끌려가는 오엔스비씨의 차량 뒷좌석에는 새살난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엔스비씨는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마치 개처럼 쓰레기처럼 경찰차로 끌고 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엔스비씨의 차에서는 당시 약 2천 달러가 들어있는 돈 봉투가 발견돼 경찰은 이 돈이 마약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오엔스비씨는 그 돈은 저축한 돈이고 차량에선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엔스비씨는 불법 체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엔스비씨의 차에 화이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오엔스비씨가 발견될 것이고 차량에선은 상점이 발견될 것입니다.